주헌이 형이 위닝은 본인의 축구 철학을 구현할 수 없다. 맞아요. 피파를 해야 된다. 물론 그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위닝을 이긴 사람한테 제가 위닝은 내 축구 구현 못한다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건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이긴 사람에 대한. 언제부터 그렇게. 아 저는 스포츠매십은 있죠. 그래요? 네 그럼요. 스포츠매십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물론 제가 위닝에 대해서 좀 성급하고 제가 좀 그런 게임의 스타일을 잘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을 졌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허나 피파는 사실 최근에는 위닝보다 피파를 많이 합니다. 유도가 많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조금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현실성 있는 제가 또 선수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의 축구를 잘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피파는 종현이를 이길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피파를 한번 해보자. 또 하나 제가 그냥 마냥 저의 어떤 승부를 때문에 이기고픈 마음 때문에 이걸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뭐죠? 위닝을 좀 주로 많이 보여주시니까 피파게임도 우리 이스타TV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보여주자. 이런 의도가 좀 깔려있는 그런 저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베스트 대 비유럽 베스트에요. 저에 대한 리액션은 없나요? 그냥 그냥. 예예예. 굳이 그거 다 해야 되나요? 빠른 진행을 좋아하시지 않나요? 축구계 2경기 아니세요? 내 말은 진행을 좋아하는데 내 말은 리액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이경윤 씨랑 똑같은데? 막 사람들이 잡담하고 있을 때 하지마! 그런 다음에 자기 본인 얘기했을 때는 그건 다 너야지. 내 위주로 해야 돼. 내 위주로. 그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행도 좋지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 베스트 비유럽 베스트를 또 우리 아다테타 이명철 해설위원과 황덕현 해설위원이 골라줬어요. 일단 유럽 베스트를 보시죠. 요렇게입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오타코 2명 잘 써먹네요. 엉방지게. 추마시아. 네네네네네. 우리는 추락티코래. 왜죠? 갈락티코 그다음에 라마시아. 추락티코. 추락티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떤가요? FM 잘 되나요? FM은 일단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라이브로 보시더라고요. 한 4, 5천명을 계속 유지 중입니다.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FM 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조균이가 FM을 한 거 저도 굉장히 좀 잘한 선택이구나라는 느낌도 뭐냐면. 야 추맨이 명장이었다. 야씨 번개맨 진짜 말도 안 된다. 추맨이 정말 잘하는 거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것 밖입니다. 근데 형도 못하던데? 형도 7위더만. 아니 요태까지 FM을 몇 시즌을 돌렸는데 처음 이제 10시가 난 나랑 비슷해? 이게 약간 좀 ***이세요? 어쨌든. 어쨌든. FM 콘텐츠는 지금 투트랙으로 맨이 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많은 분들이 나중에 좀 서로 익숙해지면 넷플도 한 번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기회되면 좋습니다. 자 유럽 베스트는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사실 뭐 충분히 다 베스트에 들만한. 다 그냥 유럽 베스트는 뭐야 슬롯이 부족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칸테를 할까 프랭키 대용으로 할까 하다가 이번 시즌에는 칸테가 그리 본인의 베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프랭키 대용을 좀 넣었다. 못한다는 것보다는 본인의 이제 잘할 때보다는 좀 떨어졌죠. 아쉬운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비유럽 베스트.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럽 베스트가 조금 느낌이 강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굉장히 강력하더군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메시가 있고 네이마르도 있고 오른쪽 풀백을 할 마땅치가 않은 거야. 그래서 아울베스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좀 이제 우리 눈에서 좀 멀어진 선수라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하키미를 집어넣습니다. 아 하키미. 이번 시즌은 뭐 도르트민트에서 엄청 잘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형한테 먼저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을 할지 비유럽을 할지. 그래도 저의 축구를 구사할 수 있는 팀은 자유분방함이 있고 어떤 스킬이 있고 제가 또 브라질 출신 아니겠습니까? 과라니? 네. 브라질을 남미를 해야죠. 남미를 해야죠. 오 비유럽. 저의 아이덴티티는 적도 근처에 있어요. 남미를 하겠습니다. 네. 적도 근처인데. 사막이세요? 아니 아니요. 뜨겁다는 거죠. 열정적인. 아 예예. 네. 열정적인 남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럽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시죠. 보여줄게요. 이런데는 유럽에서 해야죠. 많은 팬들이 좀 올 수 있는. 와 저 저 저 간다 이제. 잠깐만요. 저 이거. 티가 좀. 이거 동그라미가 아니네요. 어 그럼 바꿔주세요. 한 번. 됐어요. 되나요? 오케이. 파스플레이. 아놀드. 나가죠. 안 나가죠. 보르 콘트롤. 어 있다. 맞죠. 와 이게 게임이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르죠. 이게 시절 축구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딱 타이밍이 딱 되면. 잘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아 아 아. 잘 주시네. 어. 이건 퇴장 아닙니까? 뭐가 퇴장. 아 왜 우리 뿔 아니야. 우리 거죠. 도르 치. 좋아. 야 이거 왔다 진짜. 개쩐. 개쩐다 이거. 아 아XX. 헤헤. 약간 긴장했던 것 같은데 방금? 아니죠. 굉장히 X방빌던 많이 하시네. 안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블랙업이 잘 돼야 비판은 천천히. 그래요? 전환하면서. 아 왜 왜 골로뜩이야 없죠? 오오오오 까비 슈팅 한번 안하세요? 아 천천히 하는 겁니다 이기는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나이스 아 왜 안 뛰어? 뭐 이렇게 길게 줘 뭐야 안된다 파비뉴죠 안되죠 그렇죠 잠깐만 슈팅이 잠깐만 미안해요 슈팅이 네 바뀐거 어쩐지 아까 화면 바꿨나봐 아 그런가요? 어 슈팅 안하세요가 아니고 슈팅을 했는데 이 킥이 됐어요 지금 근데 컨트롤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데 본인은 천천히 하려고 그런다고 얘기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너무 질 떨어진다 진짜 아니에요 다 게임 이렇게 하는거죠 이거 잡아주고 이거 잡아주고 아 그렇죠 아 뭐야 알고 있죠 이거죠 이거죠 이게 왜 들어가 이거지 KDB 산업은행 이 패스가 왜 들어가 너무 쩌는 패스니까 오우씨야 아 솔직히 이거 너무 멋진 플레이 어 뒤에 드록바 드록바가 와있네 요기서 요기서 이거 오지고 조지고 아 예에 이거 계속 ㅇㅅ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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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쪘는데 와 아이씨 랩프를 왜이렇게 빨리 끝내 아 저는 왼쪽 공격하는게 좋으니까 이거 이거 여기 더 넣습니다 어? 뭐야 아아 네이사 와 야 진짜 개X될 뻔했다 아 이거 좋았는데 아 진짜 rất 아 씩 어 방금 너무 위험했다 으어어 으어으 오우우오우ft 아하這 cellular 엉마와 나와 안되죠 그렇죠 나가죠 아 왜 쥘데 없죠? 뭐있네요 어? 예Ay 이거라니까 내 프레아가 나오잖아 계속 오반전에 조금만 조금만 툭탁 툭탁 지금 크로스 쩔었다 와 봐봐요 논스톱패스 와 크로스 이거 진나 진짜 엄청나죠 메시가 오른바로 인사이너로 가볍게 만들어냅니다. 새로 있었을때 이 유럽연합팀의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후반전 분위기는 완전 남미쪽인데요? 역시.. 남미 아니고 비유럽이요? 비유럽이네요? 어? 어어어씨 아이씨 이건데 핀파가 이런 맛이 있어야지 살짝 더 주고받는게 되잖아 가운데 본다고 뭐.. 본적 있죠? 나도 있죠? 뭔지 알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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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야 이거! 이거 왜왜왜 이렇게 잘 죽어봤는데 이건 있죠? 하하 아 후반전에 두골은 넣어야 되는데 너무 좁은지 한번 침묵 벌리고 갈걸 아이씨 연장있나? 연장있나? 있겠지? 없네! 어 골든골! 골든골이다! 가자! 라스트 골든골로 간다! 시! 개XXXX야 천천히 침착하게 레벤도브스키 Now he must favor the cross 음파페 스페레이넥 아 뭐야 XXX 아 XXX 요 뭐야 XXXX 왜이래 아 왜 XX다준 짧게 줄게 길게 준 ??? 힘자랑 아니야? 브라이넷 스쯔 털 꼴등고 아 나는 왜 맨날 골쇼팅을 몇 개월 때려는데 나는 들어가지도 않고 이 세끼들 이렇게 들어가냐고 아휴 형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하 아씨 아씨 x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